목요일에 현장 엑스레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UNS 사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문 말씀 전해 주시죠. 네, UNS 사우징 신경철 부대표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은 각종 대출, 규제 이런 것들 혼선이 많은데요. 오늘도 하나씩 기본을 알아가면서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16 부동산 대책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현장 만나보러 가기 전에 좀 듣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러면 강의 먼저 전해 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고강도로, 8·2 대책, 9·13 대책, 분양가 상환자와 더불어 고강도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대책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그럼 왜 이러한 대책이 나왔을까? 그럼 이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절망을 하고 대처를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하나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16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고가 주택, 9억 이상, 15억 이상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에 맞춰져 있다, 포커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맡기도 했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반장 나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15억 이상,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규제를 하다가 보면 그것들의 가격이 안정이 되면 그것보다 좀 더 주변에 있는 것들의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잡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런 핵심 규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규제가 과연 왜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저금리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질적인 금리가 1.25로 역대 최저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대 최저를 넘어서 내년에는 더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 책정도 그렇고 확대 예산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내년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만 해도 50조를 넘는다는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시중에 갈고 투자처를 잃은 그런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것이다 라는 것들이 1차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남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라든가 국제교로 복합지구라든가 그다음에 강남 잠실종합운동장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기타 서부관선로 지하섭, 경부구서토로 지하섭, 동부관선로 지하섭 이런 서울의 핵심 지역에 많은 대형 개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것들을 우리 집이 좋아지니까 사업고 싶다는 구매동비도 분명한 가운데 이렇게 내년에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규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요. 박원수 시장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규제가 심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면 도시를 개발하지 않냐, 노화된 도시를. 이럴 수는 없다. 파리도 발달하는 거고 런던도 좋아져야 되는 것처럼 서울도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해서 3배 정도 올리는 게 맞다. 어제 유세 그런 거 뜨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도시는 발달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어제 규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한 확대가 일어났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기존에 있는 주택보다 신규 주택이 더 싼 값으로 나오게 되면 기존 주택들이 좀 가격이 잡히지 않을까를 의도했었는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다음부터는 신규 주변의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이 되면 주변의 주택 공급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용종률도 상향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에는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도 땅이 별로 없으니까 용종률을 상향시켜서 공급을 하자 이렇게 방향이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10층밖에 지을 수 없던 땅에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용종률이 상향시켜지 되면 주변의 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규제체계의 핵심이 대출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강화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들을 가게 되면 이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고가 중심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은 물론 있겠지만 이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